와! 오! FC 개벤져스 대 FC 원더우먼의 만대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아 저 또한 너무나 기대가 되는 매치입니다. 웬더 파이팅! 웬더 파이팅! SBS 사장배 여자 미니 축구대회 골대된 그녀들 챌린지 리그 슈퍼리그 진출을 건 치열한 전쟁. 개벤져스의 원더우먼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. 자 무남미. 오 유대일. 김민경. 아 키썸. 아 키썸. 키썸이 책임을 져습니다. 해선! 아 키썸 김해선. 오! 키썸! 뛰어 laisser興 Arch. 뛰어 Cat. 뛰어. 뛰어! 뛰어. 뛰어. 아. 잘했어. 우리야 우리야 크로스가 났겠지요 세트피스 기회를 맞이하는 원더우먼 나미 자 오나음이 선수 잠깐 시기해주고 이은영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네 2번 하자 2번 2번 뒤로 점터와 김거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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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주고 슛 내려주고 슛 조혜령 슈퍼 세이브입니다 김관순 순간 침투력이 대단하네요 지금 철을 맞았어요 그래서 골이랑 다름없거든요 코너킥 정말 좋았었는데 원더우먼 아쉽게 첫 골 기회가 날아갑니다 슈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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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카로운 슈팀 아주 강한 슈팀이었습니다 아 이거 골키퍼가 꼼짝하기 어려운 코너 아래로 낮게 깔아찼거든요 분명히 못쓰지요 카스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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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독이 선수 시절 프리킥의 달인 아니었습니까 뭔가 집중 지도를 한 것 같은데요 아쉽네 김희정 자 김희정 킴스크 오 좋아요 김희정입니다 오 beings정 킴스크 오! 조혜령. 슛. 푸. 야. 우와. 발등에 제대로 맞였는데. 프리킥. 들어가요. 헤딩 에이미. 헤딩 에이미. 첫 터치가 헤딩이에요. 하지만 방향을 보기는 이렇습니다. 빨리 와 또. 에이미. 그리고 김가영 치달. 김가영 치고 달리기. 그리고 김가영 치달. 김가영 치고 달리기. 다운 게 1이 있어요. 김가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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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하네. 에이미를 봤어야 되는데. 많이 늘었네. 원래. 아니 원래 김혜선 이 분 앞에 치고 못 달리거든. 네. 공영이랑 올림픽 타이버거 슈팅. 김승현. 오. 김승현. 오. 김승현. 오. 오. 아. 지금. 아니. 아니 챌린 2리그의 최신 첫번의 헤딩골 본부 이혜경입니다. 자 김승희. 자. 김민경. 가비. 자. 네. 김혜선 잡지요 저거. 오. 호랑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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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 세이브입니다. 원더우먼. 호랑이. 호랑이 오기! зас Tucker. 웅 jobbar endure 틀co. 헝이스 키스, 승희. 김희정이 세트피스 전담킥커입니다. 김희정. 오! 파이팅! 김희정. 오! 파이팅! 오! 파이팅! 오! 파이팅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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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들어갔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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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와! 웬더우먼 전반 종료 직전에 공점골을 터트립니다. 그렇게 잘라들어간단 말이야. 사살로 먹는단 말이야. 해! 괜찮은데 빨리해? 워낙 낮고 빠른 공을 김희정 선수가 잘 차요. 지금은 킥인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사실 자책골을 기록한 선수로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. 벽을 싼 선수가 정확한 공격적으로 쏴줘야 하거든요. 쌀 거면은요. 괜찮아. 원점인 거야. 다 시작하면 됐어. 괜찮아. 누가 들어가지 상관없어. 본인 잘못 아니야. 여기서 지금 서 있는 위치가 남은 수비 위치가 내가 조정이 줄 테니까 괜찮아. 희정이도 있어. 저기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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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쩍 부드럽게 김희정이기에 김희정. 제껴. 김희정 터치 후에 선진합니다. 김희정 제치고 들어갑니다. 김희정 제치고 들어갑니다. 김희정 제치고 들어갑니다. 김희정 그대로. 다시 한 번 김다영. 윤형 골. 윤형 골. 은혁 골. 응. 유니피도 출발이 빨랐어. 유니피도 출발이 빨랐어. 안 돼 적극적으로. 공항 대적극적으로 봐. 민경. 민경. 유치. 시점치 왔어. 괜찮아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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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치고 달리다 김다영. 김다영 진짜 춤 밟혀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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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 가자 가자. 치고 달리다 김다영 진짜 춤 밟혀. 하지만 김혜선 엄청난 리커먼지. 그리고 오나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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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와, 또 와. 나미, 나미 또 와 또 와. 또 가 또 와야 또 가. 김승희. 좀 뛰어야지 민경.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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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Put your hands on. 아 압박을 홍자 김가영! 아 압박을 홍자 김가영! 아 압박을 홍자 김가영! 홍자 김가영! 마인도 안 돼. 진짜 너무 날카로워요. 위험한 옵션입니다. 이번에는 키썸이에요. 수남이가 아무래도 막으려고 달려오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죠 슈트하기는. 그렇죠. 심리적인 압박을 해줬기 때문에 키썸의 슈팅이 벗어났습니다. 좀 더 가야 좀 더 뒤로. 김민경 준비하는 기긴. 오케이. 김승현! 김승현! 로미! 너무 잘했어. 으아악! 으아악! 그렇지 나가야 돼 나가. 대선! 이게 뭐예요? 김다영에게 기축해! 오! 김다영에게 기축해! 오! 와! 와우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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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영아 가! 던져 던져! 또 나가! 김혜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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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나와! 또 나와! 나가라고! 나 여기 있어! 볼 때까지 치고 들어갈 생각이었나 봐요. 프레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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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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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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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소녀 헤딩을 했어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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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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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혜원입니다, 빼줘야죠, 빼줘야죠. 동작, 동작. 김혜원입니다, 빼줘야죠, 빼줘야죠. 동작, 동작. 아, 터치가 길었어요. 아, 안 돼. 선규 시간 종료됩니다. 결국은 승부차기로 오늘 경기의 승자와 태자를 가르겠습니다. 이 백발백중 김민경 선수가 나오네요. 김민경 선수는 슈퍼리그. 국대 패밀리와의 경기에서 딱 한 번 실수를 했었고요. 그 이후에 세 번의 승부차기에서는 모두 성공시킨 바 있는 믿음직한 선수입니다. 김민경. 김민경. 분당М어 placement. 나이스. 잘했어. 다행이다. 자, 오남이jack 패스 있죠. 자 오늘 극적인 동점골의 주인공 오나미. 오나미 할 수 있다 부담 없이. 오나미. 두 번째 킥 컷 슛. 두 번째 킥 컷 슛. 두 번째 킥 컷 슛 잘 들어갑니다. 들어갑니다. 두 번째 킥 컷 슛 잘 들어갑니다. 들어갑니다. 자 이제 킥 컷 킥이 좋은 킥 컷. 킥 컷 슛 골. 아주 여유 있게 부담감 많았을 텐데요. 내가 눈 다 걸었잖아. 내가 눈 다 걸었잖아. 아 김민혁 선수도 뭐. 워낙 강하고 빠르고 정확한 킥을 가진 김민혁 선수. 김희정. 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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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킥 갑니다. 원더우먼 2대2. 고속점을 만들었습니다. 됐어 됐어. 희정아 정확해. 네 번째 킥 컷 김혜선. 김혜선 늦어야 됩니다. 골키퍼는 유리 피. 김혜선. 강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. 김혜선. 강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. 김혜선. 명성. 명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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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Ohio 재밌다. 가즈아악. 잘했어. 잘했어. 잘 찬다. 제발 부탁해 제발 한 번만 한 번만. 못 넣게 되면 개별의 승리입니다. 김다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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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습니다. 개벤더스가 이겼습니다. 개벤더스. 역시 승부차기 100%의 승률을 거의 자랑합니다. 대단합니다. 챌린지 리그 두 번째 시즌의 큰 합정 승자가 됩니다. 김다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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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다영.